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인연이고 운명이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너무 긴장이 돼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넣고 제가 없는 것처럼 막 창피해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학교 복도를 코너를 딱 도는데 그때 선생님이랑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거죠. 수제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제가 그 학교에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쯤 이놈이 인사를 하러 오나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만났는데 또 1년만 계시다 또 정변을 가신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다시 어렵게 만났는데 또 이렇게 이별을 하나 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데뷔를 할 때쯤에 뭐 혼자서 이렇게 도움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도 많았고 어른한테 조언을 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전 두 개를 딱 놓고 공중전화해서 전근 가신 학교 나니까 전화번호를 뒤져서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뭐 선생님 계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또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힘들었던 순간에 전화를 한 거고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왈칸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없이 울고 있었는데 선생님 아마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운을 얻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생활 이렇게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하고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인연이 계속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있고 또 그 그 딸은 지금 대학생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키우려고 했더니 제가 또 사모님께서도 사모님은 어쨌든 제가 약간 라이벌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처음 딱 뵀을 때 저를 이제 늘 TV에서도 보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정말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저도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편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지금은 정말 선생님 댁과 아주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새는 사실 선생님하고 제자 간의 관계가 저처럼 이런 경험을 갖는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굉장히 행운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선생님들과 제자 간의 관계가 과거처럼 우리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관계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인생의 멘토이신 선생님을 일주일에 거의 한 번 꼴로 만나신다는데 어떻게 만나시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 계시다가 특수 학교에서 좀 더 손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그런 학교에 아무래도 계시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손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하는 게 많이 좋아서 바느질 수업 같은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느질을 잘하잖아요 봉트리쇼 네 봉트리쇼 그래서 그거를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봉트리쇼를 하고 있어요 와 학생들한테 인기 최고겠는데요 거의?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런 건 넙죽 자연스럽게 잘 받아 아이들이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 교실에 있다는 거 자체를 너무 특별하고 좋아해주고 또 아이들이 수업 끝나면 막 저한테 편지를 막 이렇게 지어주고 몰래 도망을 가고 그래요 옛날처럼 반대하는 편지시가 고등학생인데 되게 순수한 아이들이어서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문구가 그냥 김현주 선생님이 아니고 막 공주 여신 얼짱 김현주 선생님께예요 그런 편지들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받다 보니까 활동하지 않는 동안에도 늘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생님과의 스승과 제자 인연에서 설레임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또 어떤 성인이 돼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떤 따뜻함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제관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혹시 이정진 씨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